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역장 청구, 정치 보복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지난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이 해당 의혹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3년이 넘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집권하면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라고 공언을 했고 검찰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됐던 공기업 사장의 진퇴 문제는 보복 수사를 위한 명분에 불과할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라며 검찰개혁에 힘써온 문재인 정부를 힐란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프레임을 씌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블랙리스트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무건정성이 크게 악화된 공공기관을 직접 선정해 집중 관리하겠다며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물갈이하기 위한 물 및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정치 보복 수사의 최종 종착지가 문재인 대통령과 전 청와대라는 것을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보복 수사의 칼날을 온몸을 던져서라도 막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서 한동은 법무부와 검찰의 방종을 똑똑히 지켜보고 계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